에잉 기물에잉 구조 가야돼 이거 빨리와 빨리와 아니 이거를 씨발 아 제이스 노릴걸 아 노라모 대응을 어떻게 하네 저 씨발넘은 잠수 타더니 솔길도 따위네 내 ㅈ같은 새끼 씨발새끼 뭐 좀 해봐요 좀 느이수 뭐야 좋았다 그만 밀어 그만 밀어 그만 밀어 그 새끼 노포리아 죽여버려 잡았다 네이스 잡았다 아 플래시 있네 그렇지 네이스 씨발넘이 어디 버스 타려고 카르마 씨비를? 어림도 없지 아 우스야 진짜 뒤져 이 새끼야 아 아 아 아 무빙 괜히 했어 아 아 아이고 아 안돼 죽지마 아 진짜 뭐 안해도 되는데 진짜 여니스 아 그나마 다행이네 아 아니네 아 아 아 아 아 닥쳐 씨발 난 이거 잡아야 돼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씨발 다 죽여 베이스 음 넌 무조건 뺀 씨뺀 그냥 아 아 피즈야 하 진짜 하 아 아 아 어 아 아 어 으 네이 이 판 이긴 봐줄게요 응원하세요 빨리 근데 치속에 늘었음 esses 신속이 더 좋아요 저는 치앙이야 치앙 안로는 자 고맙습니다 이 Nigeria 뭘 알아 KX 아주나 박아 니가 뭘 알아 리즈신에 들어와서 카종하면 어떡할라고 아 이들 꺼지마!! 어 다 알아? 어? 아니 뭐 ㅅㅂ 매팩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거지 뭘 뭐라 나랑 말싸움 하자는거야 뭐야 꺼져 꺼져 니 라인 처먹으러 가라 꺼져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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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 없어 네이스 니 대기다 플래시 없어 플래시 없어 플래시 없어 크래시 오우 쉿 네 네이스 아유 씨 히즈는 믿지 말자 어디까지 가 아 아 불륜을 쳐? 불륜을 쳐? 네이스 아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잘해 이 판 딜량보다 판수가 더 높은 듯 크크 뭔 소리야 이 판 딜 잘했는데 베프트 나와 바이퍼 나와 괴물쥐 나가 크 아 애매말 아직 안 죽었네 그래도 21점이 21점 오르네 언젠가는 금화에 있을 지환이에게 영상편지 해주세요 지환아 고생 많았다 인마 나 니가 갈 줄 알았어 더 올라가자 화이팅 아이고 영도 아까 자상상 무성상 밖에 안해 네이스용 원딜이야 이새끼야 리얼로 봐봐 지금도 네이스하고 있잖아 뒤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아 이상 진짜 찐이다 찐 아유 내가 어 원딜 했으면 저렇게 안 됐다 맞아요 찐 맞아 챌린저가 찐이라면 찐인 거지 뭐 말 말 토달게 있나 아 근데 어제 페이커님 방송 보는데 유미 할 때 봤거든 그 원딜 챌린저 원래 별거 없던데 님들이 제 방송 볼 때 그런 느낌인거 같아요 어 챌린 원딜 ㅈ 또 없던데 진짜 챌린저는 재능입니다 노력 중인 당신은 1900반에도 다이아율 마스터 유지 못하잖아요 ㅈ같다 진짜 ㅅ발 재능 없어서 ㅈ나 서러워 뭘 노력도 안하잖아 ㅅ발 내 판수를 봐 방송 끄고 둬야 ㅅ발 올리고 싶어가지고 오구 와 노틸 진짜 레전드다 나만큼 간절한 친구네 같이 이겨봅시다 아 얘 Q 진짜 느낌없다 우리 팀 이어라 제발 레인스 레인스 죽여 레인스 죽여 죽여 레인스 뭐하냐 진짜 느낌 없네 빼야돼 빼야돼 아아 뒤져들끼야 어 왜 처형이야 네이스 그렇지 좋아요 네이스 아 카타린아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네이스 반응 오픈이네 거의 카타린 오케이 칭찬이지 얼룩이 괴물주면 요새 진짜 미쳐 돌아가 세상이 브론즈가 다 따기할 때 사과를 하래 어? 진짜 미쳤어 그냥 질서 어디갔어 이거 다 어? 하 하 하 아 왜 왜 피치하는데 왜 왜 왜 왜 뭐 사과를 당했습니다 어 오 아니 이거 프리진 당한다니까? 바본가? 진짜 레전드네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에반데? 야 여기가 난 다이아 사라는게 안 믿겨져 얘네가 도대체 브론즈랑 다를게 뭐야 부실골풀 다 사라니까? 아이고 풍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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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버서 대죽네 진짜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못해 아니 불난 일이고 왜 갔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이길까? 아왜왜왜왜 개새끼야 뭐해 뭐해 뭐한거야 야 바닥풍 뭐야 저거 미니언 주워봐 아 씨발 아 야 왜 이렇게 세 타임 얘 죽었다 근데 어 앞으로 친구 중에 다이아 4가 자기 무시하면 바로 싸래기 때리세요 그냥 내 이름 떼 알겠지 이게 다이아 4에요 님들 갓트팅어인거 감안해도 그냥 얘네는 못해 얘네 골드가서 얘만 못해 1-2 다이아 사면요?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진짜 투먼들 고마워게 고사네 크크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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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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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죽어? 오오 질계산 아 그런가 챌린저들이 다이아 1 보는 시선이 내가 딱 지금 급으로 얘네 보는 시선인가? 갑자기 ㅈ간내기구 와 아 왜 안 끝내 어디가 얘들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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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도 타워 때리지 와아 아 둘밖에 없는데 이거 시간 걸려갖고 망했네 아니 아니 둘은 밀고 셋은 빼니까 아 아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캐리 나 블라디가 잘했다 그래도 와아 진짜 칭찬 하나 주네 씨발놈들 에라이 씨발놈들 니들 사람이야 어? 진짜 세개는 들어와야지 아 진짜 다이아 사는 사람 아니야 진짜 쟤 말했잖아 얘네는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게 아니라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돼 그냥 부실골은 다이아사 무시해도 돼요 똑같애 많이 안하고 틀문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실력차이 없어 지랄하지마 응 내다사 다이아1이 그렇다는데 반박할 수 있나? 방금 급으로 캐리했는데 이들이 이게 니네 어? 실체야 그냥 그냥 럭키브론즈라고 이제 앞으로 다이아사니까 나랑 뭐 친구지 이런 말 하지마세요 이정도 갭이 있으니까 근데 다이아3부터 다이아 인정이야 왜냐면 저 구간을 꾸덕 뚫은 것만으로도 잘하는거에요 다이아3부터 다이아에요 아 다이아4들 기강 다지니까 기분 너무 좋네 채팅창 너무 깨끗해 암불 깝치지마 진짜 아까 다이아4들 욕하니까 아주 그냥 활발하더라구 꼬면 다이아3 찍든가 난 다이아4 다이아로 인정못해 음 내다운 다이아4 음 너무 더러워 음 너무 냄새나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빅노즈 맨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잉 후잉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이아4가 부실골 무시할 실력이 아니라니까 똑같다니까 진짜 전반 봤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부실골 쭉 다 하다 뭐 지금 저희 다이아3분 불타고 계시네요 와 와 아 너무 아파 재밌어 아 아 아 아 아 아 벽궁 할라그랬는데 아 진짜 스트레쉬 왜 했어 와 진짜 너 닉 바꿔라 씨발 맡아야 되면 모독이다 저건 진짜 마타도 지원이 커버 못했는데 완타팬도 당연히 지원이 데리고 지는게 맞긴하지 뭘 데리고 저 이 새끼가 지금 저 존나 못해가지고 개소리 하지만 금신아 몰랭했네 점수 떨어져서 왔지 않나 오늘 크크 네이스 아 근데 저거 딩거가 먹어야되는데 아니 미친 아 이거 스택 바로 묻었구나 네이스 좋아요 뭐해 이 개새끼야 시야먹으라고 아 뭐하는거야 저기서 욕 나오는데 씨발 욕 나오네 진짜 어 맛있어 왜 걸러가 왜 왜 왜 왜 왜 걸러갔어 왜 이거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죽냐 아 죽었다 아 이거 지금이라도 대인을 가시라고 쓸 익혀보세요 선생님 형제는 빡각인데 아 뭐라는거야 이씨 노진들이 좀 그만 밀어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런거에 랜턴 내놔 랜쉬에 랜턴 씨발 랜턴 내놓으라고 아아 진짜 훅 터지네 고지마 이 새끼야 하하하 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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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죽여 아 아 돈이 없어 돈 너무 가난해 뭐하냐 진짜 그걸 왜 빼서 먹어 빨리 쓰레쉬 욕해줘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아 플레이스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시대부터 끊는때까지 못하냐 진짜로 아 진짜 아니 거기를 왜 가지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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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